웃겨봐 어떻게 웃겨 유나한테 웃으라 그래 왜왜 유나야 웃어봐 다시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아우 그랬죠 아우 그랬죠 아우 그랬죠 또 웃겨봐 어저께 이렇게 재민이가 사진 찍어서 허니한테 보내준거야 아우 그랬죠 아우 싫어 왜 아우 그랬어 아우 그랬어 아우 예뻐 자 웃어봐 유나 재현아 재현도 웃어봐 우리가 웃으면 재현이니까 웃는다 맞아 어머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많아졌어 아우 깜짝 놀랐죠 아우 싫어 왜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뭐해 윤지가 올라 그러다가 못 온다 윤지에 손잡아 응 윤지와 재현이 고구마 먹어 고구마 고구마 윤지가 고구마 되게 잘 먹더라 재현아 오일이 고구마 고구마 감사합니다.